자연산이네요 자연산 어떻게 바다로 치면 톳 톳이라고 했거든 조심해요 뜨거워요 선생님 어디 가십니까? 요번에 있잖아 우리가 방수 한번 골라먹자고 덩치 크고 센 놈들이 당해줘야지 뭔가 또 보는 시청자들은 통쾌할 수 있거든 그렇죠 카타르시스 그렇지 매번 약자들 당하니까 안 되겠어 요번에는 내가 작정할 테니까 잡초라든가 풀때기 뽑아가지고 그걸 파전을 만들어 줘보자고 지금 먹나 안 먹나 잡초로요? 그렇지 잡초로요? 약초라고 한번 해보자고 알겠습니다 선생님 봐봐 쑥 그 쑥 맞습니까? 어? 쑥 맞아요? 어차피 내가 안 먹으니까 내가 안 먹으니까 어? 이 정도 따로 먹으면 크림 나오잖아 네 이게 호박잎인지 무슨 뽕잎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 갖고 와보자고 어차피 내가 안 먹으니까 우리가 안 먹으니까 알겠습니다 부추 느낌 나네요 그치? 이것도 뽑아보자고 어차피 우리가 안 먹으니까 하하하하 야 이것도 느낌 있네 어? 어 이거는 어? 어 이거는 파 이거 진짜 부추 느낌 아든데 파 파 파 파 느낌도 있네요 파 어 이거 그래 느낌 있네 이거 한번 가보자고 한번 가보자고 한번 가보자고 한번 가보자고 린들레 네 린들레야 이거? 네 그래? 이거 잘못 땄다가 이거 배탈하고 이런 거 아니겠지 아무래도 우리가 가열하니까 호랑이잖아요 다 소화하실 겁니다 호랑이니까 하하하하 충분해 몰라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따고 보자고 충분한데요 선배 이제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네 여기 돌에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 이끼 예 여기 이끼부터 따서 한번 보자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이거야 자연산이네요 자연산 자연산 어떻게 바다로 치면 톳 하하하하 톳이라고 있거든 계곡의 산삼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아 그럼 바치 앞에 우리가 안 먹으니까 하하하하 으헤헿 됐어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오우야 짧게 두어봤죠 으아아아아아 예 대기통에 있는거 있거든? 그래서 저거 튀기라고 같이 풀을 아까 몰카 당해가지고 풀을 튀김 무척해서 백두 가라고 못 먹는거 있거든 그냥 이기자고 잡초에요 잡초 오기전에 알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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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이다. 와우! 크림소스에요? 네,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이게 무슨 크림이에요? 그.. 화이트 크림소스. 면도크림에야 웃기지? 감없네, 진짜. 면도크림소스입니다. 오늘 바로 마무리 하자. 이미 늦었어. 이게 뭐라고? 크림새우입니다. 잠깐만. 잠깐만. 이건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래야 해요. 덤볐네, 덤볐어. 웃기려고 덤볐네. 죄송합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이거. 죄송합니다. 딸거면 재미없지, 인마. 딸거면 재미없지, 인마. 딸거면 재미없지, 인마. 딸거면 재미라도 없잖아. 완전.. 오, 생애 첫 칭찬받았습니다. 어, 웃기면 됐지. 코미디언은 웃기면 다 용서가 돼, 진짜로. 예상, 예상. 맞아, 웃기면 다 용서 되잖아. 그럼, 용서 돼, 용서 돼. 웃기면 다 용서가 돼. 아, 근데 튀김 반죽 잘 됐어. 내려가면 됐네. 그래, 예상. 그냥 확 잡은 없더라, 그냥. 예. 근데 무덤직스럽다, 근데. 예. 튀김집에 그 야채 튀김이잖아요. 일식집 가면 뭐, 야채튀김도 있고, 일식집 가면 이런 거 싹 나오잖아. 조금씩 이렇게. 아, 깻잎 튀김. 아, 예. 잘 안주니까? 네. 뜨거워지. 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신자. 밑을들래요? 간단하게. 밑을들래, 밑을때. 밑을때. 밑을때, 밑을때. 밑을때. 집에만지. 밑을때 한번 신자. 밑을때, 밑을때. 밑을때, 밑을때. 오! 좀 틀렸어! 요거 이끼 있거든? 이끼요? 돌에서 아까 켜봤는데 이거 묻혔어 이끼도 빨리 튀겨있어 몰라서 하셨어요 이끼 넣겠습니다 오케이 이끼 튀김 와 있어 보인다 이거 냄새가 좋습니다 와 뭐야 이거 채소 튀김이야? 아 예 준비해 왔습니다 그럼 이거 그거 이제 약재 약초로 준비했지 너무 고기만 먹는 것 같아서 일식 같은 데 가면 채소 튀김 있잖아 고구마 튀김 난 그거 좋아해 어두워지기 전에 크림새우 먹방 빨리 찍자 이것도 같이 하면 되겠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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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는 고량주 하고 형은 물 물 물 물 하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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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림새우부터 크림새우 야채튀김 오 좋아 한번 먹어봐봐 저거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음 잘 먹네 고량주 고량주 오우 남자 오우 남자 야 야 남자 기가 막히다 형도 야 니 이거 채소도 안 안먹어 아 형 채소 아 형 먹고 형 저기 뭐야 물 먹고 물? 아 물 먹고 크림새우 먹어야지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young 이건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래야 해요. 언제 쏟아넣었지? 몇 번을 쏟냐? 언제 바깥치겠어? 아, 혀가 뜨겁다. 혀가 뜨거워. 채소튀김. 채소튀김. 먹어봐, 이거. 이키티킨. 먹어봐, 이거. 이키티킨. 채소튀김 맛있겠다. 먹어봐. 강수, 이거 먹어봐. 이게 맛있는 거라니까? 먹어봐. 맛있지? 이게 포인트라니까. 이게 진짜 맛있는 거예요. 뭐야, 이거? 숯? 숯인가? 아니, 그거 이제 약초. 이거 미나리. 미나리, 미나리. 민들레 아니야? 아니야, 미나리 아니야, 진짜로. 여기 밑에 있어. 있어. 민들레 먹을 수 있다고? 민들레? 어. 이게 시합 후 한번 날라가는 거 아니야, 이거? 아, 민들레였나, 이게? 우리 캣을 때? 전 잘 모르겠습니다. 민들레인데 이것도 먹을 수 있는 거야, 원래. 어, 다. 민들레 호시대. 그렇지. 먹으면 안 하지? 괜찮지? 맛있는데? 그럼. 맛있는데? 그럼. 야. 맛있다. 어, 이거 따라줄게. 딱 해가지고. 잘 먹나요, 진짜로? 이거 딱 먹어. 이거 먹어봐라니까. 이게 진짜 포인트야. 맛있는데? 응. 이거 한번 먹어, 진짜. 다른 거 먹지 말고. 이거. 아우, 좋다. 이거, 이거. 아우, 좋다. 이거, 이거. 맛있는데? 맛있지? 왜 웃어. 아니요, 너무 잘 드셔가지고. 너무 잘 드셔가지고. 알이고, 안 돼. 맛있는데? 아, 진짜 맛있는데? 너무 잘 드셔가지고. 알고, 안 돼. 이거, 진짜. 이게 원래 포인트야. 사삭하면서. 아 통쾌 물 비린내가 나는데 물 비린내 물 비린내 물 비린내 물 비린내 뭐야 이거 이게 뭔지는 우리 시청자분들만 알고있어 뭐야 이거 얘기해봐 편지 받아보세요 댓글로 한번 들어봅시다 먹어봐봐 진짜로 먹어봐봐 저는 많이 먹었습니다 진짜 먹어봐봐 먹어봐봐 쏨 와 에이 에이 은혼나도 한번 먹어봐봐 니가 먹어봐봐 진짜 아예 아예 봐 아예 봐 아예 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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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냐 씹지도 않고 뭘 씹지도 않고 엄청 쓰고 이상한 냄새나요 어 환장한 듯이 먹네 그냥 씹으라고 음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 첫눈에 반한 땐 그 제 후배가 했는데 한번 어떤지 맛 평가 좀 해주세요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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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맛 어때요 아 아 아 왜 왜 왜 왜 왜 나는 못으로 봐 아 왜 왜 나 아 이거 한번 드려봐 그거 맛있는 거잖아 이거 맛있는 건데 거기 진짜 맛있는 거 입에 안 맞는 그 예 그게 진짜 맛있는 거 예 그게 진짜 맛있는 거 그게 진짜 맛있는 거 예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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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과 좋아요 좋아하십시오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유 얼굴은 경유인데 흠 현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